먼저 천명결님과 차일연 씨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TV 1일 드라마의 특징은 복수극이라고 하셨어요. 복수극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청자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바가 있다면 소리 지르고 눈물 크게 흘리고 약간 자극적인 연기가 떠오르는데 혹시 그런 연기를 녹화를 하셨다면 연기하신 소감, 느낌바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은 씨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은 씨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타방송 드라마지만 같은 1일 드라마인 불굴의 며느리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때가 우선 되게 로맨틱하고 젠틀맨스럽고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악역을 연기하신 것 같습니다. 연기 변신에 대한 소감 궁금합니다. 네, 투명교 씨와 차일연 씨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수가 이 드라마에 나오죠. 제가 맡은 캐리정의 역할이 가장 중점을 드는 게 복수에 대한 심증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해야 되나 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목이 우아잖아요. 그래서 우아하게 복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복수라고 해서 항상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듯이 소리 지르고 크게 하고 표정으로 이렇게 어떤 액수를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느낌의 복수극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저도 아주 새롭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일연 씨는 어떠신가요? 네, 저도 기존에 이렇게 생각하는 1일 드라마의 복수극 하면 좀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표정이나 그런 내용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저의 드라마는 다르다고 저는 잘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고급스러운 복수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복수를 하는 이용 복수의 도구로 이용을 당하지만 마음은 좀 따뜻하고 순수한 또 착한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에 의해서 복수의 화신으로 키워진 그런 또 다른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서 연기하는 게 굉장히 저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급진 복수극 함께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고급진 복수극 함께 기대해보겠습니다.